용주형 고기의 무게 어느정도 되요? 80g 고기의 무게가 80g 밖에 안나가요? 형 잡히지도 않는 메탈 왜 써요? 함물감 배탈 그런거 쓰지마요 일단은 선장 불렀거든요 한참 뒤에 도착할거 같으니까 계속 힘 빼고 있었더라고요 불러났습니다 선장 좀 이따가 올겁니다 찍어주러 야 힘 좀 빼봐요 형 그립 거기보다 약간 위에 잡아요 약간 위에 오른손 몽골홍골한데 잡아야지 안그러면 손가락이 에려가지고 손맛을 미처 못 느끼고 그냥 이마트에서 봉달이 된 느낌밖에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찍어봐 야 형 방금 고기가 째려봤어요 제가 고기가 안 째려보면 제가 바로 보내주는데 와 이거 째려보니까 또 이거 제가 와 이거 야 안째려보면 제가 바로 보내주겠는데 와 이거 또 째려보는거라 야 형 그 잡히지도 않는 그룹 메탈 쓰지마요 땀에 잡고 땀에 탔어요 땀에 타 그 한물간거 그런거 그 핫물간거 그런거